안녕하세요. 이 키캣 초콜렛이 대왕 크기로 나왔다고 합니다. 뿜뿜 소리 바로 따 볼게요. 대왕 초콜렛 후 딸기맛 초콜렛이에요. 키캣 어떻게 수습하지? 이건 사실 인형이에요. 죄송합니다. 덩킨 도널에서 키캣 초콜렛하고 콜라보를 했나봐요. 만원 이상 사면 인형을 4천 구대가 준다 깝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친구가 한 명 더 생겼다. 초콜렛이다. 그러면 진짜 덩킨 도넛 신메뉴를 가져와 볼게요. 짜잔 키캣과 콜라보한 도넛은 케이크에요. 우와 우와 이게 바로 키캣 케이크래요. 초코맛도 있었고 쿠앤크 크런치맛도 있었는데 소설은 쿠앤크를 선택했습니다. 키캣 초콜렛 조그만게 크게 전신을 한 겁니다. 짜잔 짤려드렸어요. 겉은 완전 초콜렛 빵 크림 빵 크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완전 부드럽다. 크림도 되게 많이 들어있다. 맛있어요.